가하게 올라가고 있는 측면이 좀 있긴 한 것 같거든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T자연구소의 이장열 전라팀장입니다 금일은 8월 19일 현재 시간은 4시를 진행하고 있고요 SK게미칼 코더번호 285130입니다 자 오늘 어제 시장이 좀 반등이 나왔는데 일단 주가가 좀 낙폭을 어느 정도 조정 흐름들을 보였습니다 오늘 다행스러운 부분들은 일단 낙폭을 좀 확대를 하진 않았다 오늘 시장 한번 좀 보고 넘어갈 수밖에 없겠죠 어제 좀 살짝 반등이 나왔었는데 달러가 어제 주정을 보이면서 오늘은 살짝 좀 반등이 나왔어요 어제 저가가 종가가 1168원까지 좀 떨어졌었는데 1170원을 좀 이탈하면서 시장에서 반등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죠 근데 오늘은 살짝 반등이 나오면서 다시 1174원까지 올라간 모습들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살짝 주정을 좀 받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줬다 근데 달러가 반등한 거에 비해서 조금 더 떨어진 느낌이긴 하죠 이게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감 달러의 자산 매입, 유동성을 불어넣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자산 매입을 축소를 시킨다, 테이퍼링을 한다 시장에 자산 매입을 하면 채권이라든가 투자를 해가지고 기업, 회사체 그런 데다가 이제 무작위로 매입을 해줘서 돈을 막 투자를 해주는 거잖아요 달러가 넘쳐나는 상황들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달러의 가치가 하락을 했었던 상황들인데 이거를 축소를 시키고 이제 테이퍼링을 하지 않을 거야 이제 종목들을 추천을 하지 않을 거야 뭐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아, 종목들... 아, 종목이래 기업을 투자를 하지 않을 거야 뭐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시장의 달러 유입양이 좀 줄어들 수가 있겠죠 이제 줄어든 다음에는 달러를 회수를 해서 달러 가치를 상승을 시킨다 그런 부분들 테이퍼링에 대한 장기적인 전망들 달러에 대한 장기적인 전망이 될 수 있겠고 그러니까 달러 가치가 좀 올라간다라는 부분들이 우려감들이 좀 강하게 반영되면서 종목들이 다 떨어진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준 하루였습니다 자, 좀 이해가 좀 잘 되셨을려나요? 그러니까 시장에 헬리콥터 머니라고 기억하시죠? 시장에서 헬리콥터가 돈을 막 돈따발을 뿌려버립니다 회사들이 이렇게 있죠 회사채 쿡 찔러주고 핀셋으로 채권 매입해주고 달러 풀어주고 시장에 돈을 유동성... 얘네들이 다 어렵다고 하니까 돈을 다 지원을 다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 달러가 넘쳐나겠죠? 그게 유동성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돈의 힘으로 증시는 올라가고 달러 가치는 떨어지고 달러가 흔해지니까 자, 근데 이 달러를 너네들 이렇게 지원을 해줬던 거를 우리가 돈 지원을 해줬던 거를 이제 달러가 계속 이렇게 떨어지다가 계속 주다가 달러를 주다가 이제는 안 줘 끊는 거예요 이걸 이게 테이퍼링이라 그래요 테이퍼링을 하고 나면 헬리콥터는 이제 떠있죠 떠있는데 돈을 안 뿌리는 거예요 그럼 회사들의 입장에서는 어? 이제 이 돈을 회수를 하겠구나 다시 돈 줬던 거 회수 가져가는 거죠 달러 가치가 달러가 이제 희소하게 되죠 달러가 시장에서 풍부해졌던 달러가 해소된다 그럼 1달러가 귀해지면은 돈이 귀해지고 돈을 보기 힘들어지면은 이 돈의 가치가 점점 올라가잖아요 돈을 원하는 수요는 많은데 돈이 사람들이 다 필요하죠 다 필요한데 시장에 돈이 없어 흘러가는 돈이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 지금 뭐 다른 얘기긴 한데 지금 10원짜리 보기 힘들죠 예전에 10원은 돈 취급도 안 했는데 지금 이제 100원짜리 5만원권 나오면서 100원도 이제 잘 안 쓰고 그러다 보니까 이 가치가 10원짜리 5원짜리 1원짜리 1환 뭐 많았는데 이제 없잖아요 시중에 이 돈의 가치가 더 귀해지는 겁니다 뭐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세요 달러를 다시 회수를 할 테니까 그럼 이제 달러 가치가 올라가겠죠 환율이 그러면 원화가 떨어진다라는 건데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떨어지고 달러 가치가 올라간다 그럼 외국인 입장에서는 달러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를 테이퍼링을 논의를 한다고 하니까 시장에서 돈이 없어진다라고 그런 상황들이 발생이 되면서 달러로 수요가 좀 몰리고 있는 상황들인데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좀 있죠 근데 이거를 이제 방어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한은에서 원, 달러 달러가 희귀해서 올라가잖아요 근데 원화가 지금 우리나라도 뭐 지원들을 여러 가지를 해주고 있고 돈을 꽉 뿌리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큰손정부죠 근데 여기에서 원화가 희귀해지려고 하면 우리가 금리 인상을 해야 돼요 금리 인상을 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주면 시중에서 이제 금리가 인상이 되면서 대출을 받았던 것들이 이자를 계속 내줘야 되잖아요 그럼 은행에서 돈을 원화를 해수를 합니다 화폐를 해수를 하죠 그러면 원화의 가치가 올라가죠 그럼 달러의 상승세가 주춤할 것이다 근데 미국이 금리 인상을 먼저 해버리잖아요 달러가치가 계속 올라갑니다 그럼 외국인들이 달러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뭐 이거는 뭐 시장적인 부분들이긴 한데 SK케미칼 입장은 좀 아니지만 한 5분을 한 3, 4분을 제가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달러가 지금 시장이 안정이 되기 위해서는 달러 가치가 좀 안정이 되어야 된다 원화 가치가 올라가야 된다 그런 것들 일단은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일단 낙복을 확대하진 않았다 그리고 기간은 계속 일단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들도 오늘 매수세를 좀 보여줬다 라고 하는 것들이 일단은 조금 저점에서 매수를 하려고 주가를 계속 낮춘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보시면 주가가 좀 올라갔다가 낮은 가격에서 계속 매수를 했던 것 같아요 가격을 아래에서 매수를 하려고 계속 아래에서 매수를 하려고 기다리고 있으면 위에서 체결이 안 되면은 위에서 이 높은 가격에서 체결돼 가지고 올라가는 게 아니고 아래에서 계속 걸리고 내려간다고 하면은 주가가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체결이 되기 위해서 약간 이런 시장 흐름이 좀 안 좋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얘네들이 매수가 들어왔다도 불구하고 주가가 떨어졌다 라고 하는 거는 호가적인 그런 모습들이 좀 있습니다 자 일단은 SK바이오사이언스 올라갔어요 SK바이오사이언스가 올라가면은 실적 얘네들이 실적이 좀 잘 나가면 좀 과하게 올라가고 있는 측면이 좀 있긴 한 것 같거든요 얘네들이 오른 만큼 올랐다 그러면은 SK바이오사이언스의 수혜를 받는 게 뭐냐 연계실적으로 반영되는 건 SK케미칼이죠 지주사 이거 그렇기 때문에 제가 EPS 추정치 증권사에서 추정을 하는 EPS예요 35,980만 이거 좀 낮아졌다 라고 했죠 EPS 이게 좀 낮아졌다 지금 30만원 수준에서 봤을 때도 지주사가 보통 이제 8배, 10배, 15배, 17배, 18배, 20배는 약간 가긴 힘들고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40만원 수준으로 측정을 했을 때 11배 정도 수준 지금 이제 주가가 28만원, 26만원이죠 28만원 그렇기 때문에 상승 여력들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차이시는 매물들을 같이 나와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이 좀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결국에는 연결적인 얘가 잘 되면은 SK케미칼이 잘 된다라고 보는 것들이니까 일단은 SK케미칼 큰 폭의 주가와 움직임, 조정 그런 것들보다 실질적으로 떨어진 거는 연점 6%밖에 떨어지진 않았어요 이런 것들 참고하셔가지고 종목을 추천해 드리는 건 아니고요 개인적인 생각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투자에 그냥 단순히 참고만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검색창에 AP투자연구소를 검색을 하시면은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홈페이지 클릭하셔가지고 들어오되시면 라이브로 깜빡깜빡거리는데 밑에 2021년 무료수천 종목이 있거든요 여기 들어오게 되시면은 김현재 사장님이 매일매일 종목들 무료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8월 13일 금요일 무료수천 종목 게시판 한번 들어와 보시면 장전에는 뉴욕중시가 미국중시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것들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요인들 설명을 드리고요 9시가 되면 종목을 추천을 드립니다 한솔 pns 현재가 2860원 1차 목표가 2940원 선절가 2720원 그리고 db 현재가 1230원 1차 목표가 1265원 선절가 1120원 올리패스 현재가 14800원 1차 목표가 15250원 선절가 140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세 종목 추천드렸네요 그리고 한솔 pns 추천드리고 1차 목표가를 달성을 했다 당일매수 당일매도 원칙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좀 빨리빨리 갈 수 있는 종목들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올리패스도 1차 목표가 달성을 했다 이렇게 차트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죠 그리고 db도 1차 목표가 달성을 했다 시작하자마자 바로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이라서 받고 나면 조금 이제 빠르게 좀 움직이죠 그 뒤에 움직임들도 좀 살펴보시면 좋긴 합니다 한솔 pns 1분봉 차트 이런 식으로 돌파 흐름 조정 흐름 보이다가 또 올라갔죠 손절가 목표가 그런 것들만 지켜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db 같은 것도 올리패스도 이런 식으로 차트를 통해서도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고 매일매일 종목들 추천해 드리다 보니까 당일매수 당일매도 원칙으로 손절이 나올 수도 있죠 나올 수밖에 없겠죠 모든 100% 종목들 전부 다 수익이 날 수는 없는 거니까 참고하셔가지고 진행해 주시면 된다라는 것들 우선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테마주 검색기 무료로 다운받을 수가 있는데 여기 테마주 검색기 보이시죠 여기 밑에 오시면은 어떤 테마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지 어떤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는지 이 어플리케이션 하나면 전부 다 한눈에 다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아이폰 그리고 PC 버전도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다운받으시고요 그냥 무료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기 VIP 외매결산 그리고 추천 종목 운영 방식도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확인하시고 필요하신 분들 도움 필요하신 분들 18336014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주시면은 상세하게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gen요 죄송합니다 궁극기 nehmen 궁극기 설치 막 설치던 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